안녕하세요. 저는 스마일 게이트 퓨처랩 센터 창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윤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버닝비버 2023의 사전 프로그램인 비버콘 2023이고요. 비버콘은 공유, 공감, 가치성장이라는 세 가지 세션으로 청중분들 그리고 연사님들이 함께하는 컨퍼런스형 프로그램입니다. 저희가 오랫동안 창작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. 하면서 창작자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지난 9월에 비버살롱을 통해서 소규모 창작자 그룹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또 인디게임 창작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.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공감하는 세션 그리고 공유하는 세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 비버콘도 다른 컨퍼런스랑은 조금 다르게 공감을 위주로 하는 비버살롱에 참여하셨던 창작자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과 그리고 공유를 하는 실제로 인디게임 창작자분들이 원하시는 기술이나 아니면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세션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이런 비버콘을 통해서 창작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창작분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희 목적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창작 생태계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저희 퓨처랩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 비버콘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사실 특별한 매력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중에 가장 특별한 매력을 뽑자면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업과 그런 컨퍼런스가 결합된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강연을 들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아질 수 있도록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가 비버콘에서 정말 다 사소한 것까지 정말 세세한 것들을 많이 다 신경을 썼는데 그중에 좀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건 누구나 일단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것만큼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들어오신 것부터 나아질 때까지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신경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연사님 섭외를 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앞선 설명에서 세션 1 경우에는 비버 살롱의 창작자분들이 오셨다고 했지만 세션 2는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방향성은 다른 창작자분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나 노하우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강연 주제를 잡을 때는 좀 범위가 넓은 하나의 깊은 이야기보다는 청중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, 다양한 직군에 계신 만큼 좀 범위가 넓은 지식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하고 주제를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비버권에 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인닉게임 창작자들이 있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셨으면, 직접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모든 행사가 다 해보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다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.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? 온다 신청했어도 막상 현장에도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? 그러다 기술적인 문제도 생겨나면 어떡하지? 고민은 많고 그래서 행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애 하나를 정말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고 그런 수많은 변수, 수많은 예측불허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생각지 못한 보람을 얻었을 때 이제 또 큰 선물이 돼서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귀한 시간에 내셔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 시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릴 뿐이고 향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버콘 2023이 버닝비버 사전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버닝비버 본체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2dp에서 진행합니다. 비버콘 2023에 가져와주신 관심만큼 12월 버닝비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